탭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탭과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용 컴포넌트로 동적으로 탭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탭으로 검색해서 탭 컨트롤을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추가하는 방법은 탭의 제목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탭 추가를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더블클릭 또는 엔터를 쳐서 탭 1 탭 2 탭 3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탭을 선택하시고 내용 영역을 선택해서 팔레트에서 텍스트 박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1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탭을 선택해서 텍스트 박스에 내용 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복사해서 3번 탭에다 내용 3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디자인 뷰에서 본 것과 같이 탭 1, 탭 2, 탭 3과 내용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렌더링 된 결과를 보시면 제목열은 ul과 li, 내용 부분은 div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탭 컨트롤 역시 어댑티브 기능이 있습니다. 어댑티브와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댑티브의 형태는 네이아웃, 사이즈는 300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브라우저 사이즈가 300이 되는 시점에서 탭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렸다가 줄여보면 탭의 모양이 아코디언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컨텐츠 내용의 더블유프레임처럼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텐츠 영역을 선택하시고 프로퍼티 프레임 모드를 보시면 I프레임과 더블유프레임, 그리고 더블유프레임 프리로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더블유프레임으로 선택하고 다른 XML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 SRC라고 검색한 다음 버튼을 눌러서 해당 프로젝트 내에 다른 XML을 선택해 가져온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더블유프레임 모드로 추가했던 3번 탭에 가서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 제너레이터를 그렸던 P 태그가 인클루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